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응 표정이 아닌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카보데로카! 카보데로카! 너무 예뻐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기분 좋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이제 아침 7시고요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 나 꼭꼭시 왔어요! 아 진짜 기존 우리 하이 너무 잘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왜 늙어 보여? 너무 예쁘고 0층으로 갈 겁니다 스페인은 1층이 0층이라고 하네요 5유로 1유로로 바꿀 거예요 티처를 할 거예요 맞아 귀여워 잠시만요 확인하지 마세요 1,2,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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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포르투갈 시리에 왔어요 리스몬 시내 관광 중입니다 사진도 엄청 찍었고요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저녁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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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저희는 여기 엄청난 곳을 발견해서 골목을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진짜 예쁘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요 맞아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찾고 있는데 진짜 다 닫았네요 포르투갈은 저희 이런 거 좋아해서 저녁에 다녀옵다 여러분 저희는 커피를 사서 스타벅스 테라스에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녁에 걸어 다니려고 그 직원이 제가 제이미라고 했거든요 이름 하은이라고 해도 어차피 스펠링 못하니까 풀련들 하트 적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기분 좋아진 지금 마음에 들었나봐요 우리 많이 마실래? 뜨겁다 너무 평화로운 주일이에요 진짜 주일이어서 아찌고 하나 이 빵도 봐 너무 화려하다 제이스트리 아찌고 하나 카르트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곧 잠시 먹는다면서 못 먹겠네 이제 응? 엄마랑 여기 시사이즈라는 신발 가게 지나치다가 들어왔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마도 쇼핑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네 여기 엄마 사이즈도 있잖아 엄마가 큰 발을 가지고 여셔서 255 사이즈여서 한국에서는 신발이 잘 없거든요 255 사이즈가 잘 안 나와서 그니까 너무 좋아요 미시스 왕발 신발 못 번져서 슬프세요? 왕발이라 하지마 맛있다 이제는 스페인 갈겁니다 사이좋게 에어팟 한쪽씩 끼고 누나 듣고 세비야로 가요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스페인을 갈건데 세비야로 가요 스페인으로 갈건데 한 6시간 걸려서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넹 그러면 스페인에서 봅시다 스페인 바로 리허설 좀 하자 리허설을 해 세상에 왜 가식적이야 아 가식적 아니잖아 날씨 너무 좋아요 여기가 엄청 트여있어가지고 엄마가 엄청 좋아하네요 세상에 고속도로 오세요 차가 이런나 이렇게 없고 엄마는 미국파 바람도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정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죽여줘요 우리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